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7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4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존스옵킨스 대학 소화정신과 교수이자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인 진하영 교수가 강사로 나와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진하영 교수는 강의에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 등의 크고 작은 교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3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